안녕하세요 메타랜드입니다. 오늘은 프린테리어 안양의 멋진 사무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바사드 유리강화 도어 도어락 설치한 입구입니다. 천정에 시스템 냉난방기 2대 설치되어 있고요. 이면 코너를 확장해서 룸 2개를 만들었습니다. 싱크대에 설치된 탕비실이고요. 확 트인 창밖 비록 개방감이 너무 좋은 대표님실입니다. 메리평 화이트보드 설치했고요. 창고 공간 별도 있습니다. 직원들 사무 공간 넉넉하고요. 다음은 회의실입니다. 탁 트인 창밖 뷰 너무 좋고요. 메리평 화이트보드 설치되어 있습니다. 본 물건은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범계로 전용면적 26평, 이면 코너 확장하여 실면적 34평인 프린테리어 안 멋진 사무실입니다.